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10점 만점에 5.07로 OECD 국가 평균인 5.8을 한참 밑돌며 전체 국가 중 2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분이 31위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참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적 참여 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공적 신뢰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kins